119,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커넥트웨이브입니다. 커넥트웨이브 은 는 동사는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22년 합병 후 사명을 현재의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로 변경함 컴퓨터 주요 부품 가격 비교로 시작해 현재는 전자제품 종합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운영함 동사는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광고 솔루션, 글로벌 배송 대행 서비스, 글로벌 제품 소신 공급 등을 기반으로 토털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임 2023년 1분기 보고서 작성일 기준 동사를 제외한 23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가격 비교 서비스 제공을 근간으로 한 거래 연계 수수료와 사이트를 통한 광고 수익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다양한 상품의 가격 비교 서비스 및 양질의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쇼핑 포털 사이트로 전자상 거래 업계 내 영향력 증대 대시 기존 IT 제품 외 자동차 견적과 여성 및 육아와 웨딩 등 다양한 사업 영역 확대로 신규 수입원 확보 및 시너지 창출 도모 재무 대시 이커머스 솔루션 부문의 역성장에도 가격 비교 서비스 단하와 인수 등에 따른 데이터 커머스 부문의 성장 크로스보더 커머스 부문의 상품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의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 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전자상 거래 시장 확대 및 가격 구독 서비스 론칭 등에 따른 단하와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증가 등으로 제휴 쇼핑 및 판매 수수료 수익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커넥트 웨이브의 시가 총액은 5,50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커넥트 웨이브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6위입니다 커넥트 웨이브의 상장 주식 수는 4,674만 7,183주입니다 커넥트 웨이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커넥트 웨이브의 퍼은 1308.8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3.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98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9배, 14,9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8번지억원, 174억원, 32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09번지억원, 112억원, 212억원입니다 커넥트웨이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0번지 27%이고 유보율은 2156.1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0-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넥트웨이브의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7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000원보다 2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4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커넥트웨이브의 종가는 11,780원이며 주가가 커넥트웨이브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